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발의하고 내년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차이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당은 낙관적으로 보는데 반해 야당 쪽에서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미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남 쪽에서 반발 여론도 굉장히 크거든요 호남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해줄 마켓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안이한 발상이고 수도권 의원의 경우는 사실 지방의 이런 행정통합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라며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해서요 개 알아서 협조해 주겠지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야당 설득이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치지 말고 지금부터 단기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